다시 내 품에 안겨줘 저는 널 혼자 둘 순 없어 비절래? 진짜 어려운 노랜데 와 래퍼 아니야? 아니 다 잘하지 그냥 보컬인데? 래퍼가 아니네 잘해가 안 됩니다 제발 내 기름을 풀려줘 말이 돼? 왜 이렇게 잘해? 뭐야 한인가? 래퍼 아니야 한이만의 반전내력 맞아 두 가지다가 두 분이 듀엣했을 때 깜짝 놀랐어 너무 잘해 노래까지 이렇게 잘하면 반칙 아닙니까? 너무 잘해가지고 기분이 진짜 좋아 묘하다 너무 뿌듯해 이야 보컬인 줄 최강성민 선배님한테 칭찬을 받으면 행복할 수 밖에 없어 엄청 뿌듯해 이렇게 무언가 유효 유효 감사합니다.